다시 돌아온 에너지 창작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 마녀 어르신 친구들 안녕 태양의 힘을 사용하는 에너지 히어로 솔라맨 솔라 펑원 에너지를 펑펑 쓰는 최고의 악당 펑 마녀 서울 공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2021년 5월 19일 수부터 5월 30일 일요일까지 예림당 아트홀에서 매일매일 만나자구요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 마녀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구독하고 예고편 영상에 좋아요를 꾹 예고편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솔라맨과 펑펑 마녀 뮤지컬이 보고 싶은 이유를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면 끝 추첨을 통해 총 25분께 뮤지컬 초대권을 선물해드립니다 초록별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힘 에너지 창작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 마녀 서울 공연에서 만나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서울공연을ugh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